자, 반갑습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이 1월 21일, 그러니까 업력으로 내일이 설이니까 설 바로 전날이네요. 고향 가시는 우리 차 속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도 꽤나 유명한 유튜브 방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송출해드린 배대열의 세상만사에서 송출해드린 아주 고급 화장품 세트가 오늘 제가 다시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그걸 제가 그날 또 한번 사용해보고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주문이 많았는지 100세트는 순식간에 완판되어버리고요. 오늘 몇 세트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 50분께만 기회를 드린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하하, 예, 사용해보시니까 정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100세트 구매하실 때 아시는 분들은 한 분이 한 세트만 사시는 게 아니라 3, 4세트씩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빨리 소진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실험 대상이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네, 일단 두 분의 회사님은 쓰시기 전 모습하고 수분한 다음에 그 모습을 한번 좀 비교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아하, 그런데 오늘 또 이 방송만 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이 고급 제품에 대해서 시중 가격은 148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 우리 김민영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제품은 고가로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유명한 사이트에서도 다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인 이유가 뭐냐면은 특허를 받은 화장품인데요. 그 특허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케이스에도 나와있지만은 특허가 특수 추출물 고함량 함유 그리고 펩타이드 함유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100년 된 천종 산산배양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홍산보다 자포닌 성분이 6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스템셀 보톡스 필러,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가요? 네, 스템셀이 줄기세포고요. 그렇죠. 보톡스 효과, 우리 보톡스 주차 맞죠? 네. 그 근육을 일부러 독성을 넣어서 근육을 못 쓰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주름을 방지하는 그런 보톡스인데 실제로 보톡스 필러 같은 건 맞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아무래도 피부에 이물질을 넣고 독성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보톡스 필러 맞은 것처럼 탱탱해지고 피부 장벽도 강화시키는데 네. 대신에 독성 물질이 전혀 아닌 최고급의 원료, 그 추출물만으로 펩타이드만으로 최적의 공법으로 만들어서 네,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사시고 아, 보톡스 맞은 것처럼, 필러 맞은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좋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하. 검버섯, 김이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 하나하나 조금씩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바르시는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고요. 다섯 개를 순서대로 바르시면 되고요. 미스트 그리고 허니골드 여기 앰플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앰플은 화이트닝 앰플이에요. 화이트닝 펩타이드. 네. 그리고 두 번째 앰플은 주름입니다. 주름 개선. 링크. 그 사이에 화이트닝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네. 앰플 타입, 크림 타입. 네. 모든 다섯 개의 제품에는 네. 지금 피부 장벽 강화, 수분 잡아주고 영양 공급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미백, 기미 검버섯 지우개 해주는 역할, 그리고 주름 펴주는 역할. 이게 좀 더 강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 이 두 가지 미스트와 여기 허니골드는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스트는 즉각적인 수분 공급, 그리고 허니골드는 금을 나노화 시켜서 피부 속에 쫙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에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미남자 우리 조준행 대표께서 이거 출시 기념으로 할인 행사도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면서 보너스로 이 배대열의 세상만사 운영자인 본인 한금손 배대열을 완전히 젊게 한번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한번 회장님 한번 좀 이거 제품들 한번 이렇게 발라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만 하시는 거네요. 체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회장님 오른쪽 편에만 미스트를 한번 뿌려볼게요. 미스트는 세트 제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제품이고 원료가 나노화 되어 있어서 흡수력이 좋고 주름, 모공, 피부결, 보습, 기미 잡티, 윤기, 탄력까지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백 효과도 상당히 뛰어난 미스트라고 하죠. 네. 미스트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스템셀 필러 허니골드. 네. 허니골드. 허니골드를 이렇게. 진피층부터 표면까지 24시간 동안 보습을 꽉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허 특수 추출물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잡티, 윤기, 림프 쪽으로. 마찬가지로 미백에도, 주름에도, 탄력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스템셀 필러 화이트닝 펩타이드 앰플이죠.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메인이 되는 거라고도 합니다. 네. 이 제품은 어... 이쪽 김이 있으신 부분만 약간씩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따끔따끔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그 부위만 이렇게 살살살살 그냥 10번에서 한 20번 정도 살살살살 이렇게 너무 따갑게 마시고 이게 침투하느라고 좀 따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게 그 김이 김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그 한 세트를 쓰시면은 거의 좀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임상했을 때 지금 회장님 모델이 잘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썼을 땐 좀 푹 꺼진 부분에도 볼륨을 좀 차오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따끔따끔한 그 들어간 부분이 재생이 확 빨리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바르셨으면은 이제 크림 크림 스템셀 필러 화이트닝 크림이고 화이트닝 크림은 네. 이게 100년된 산삼 배양근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추, 토마토, 다시마, 미역, 톳, 상백피, 자엽소 등의 찬연 나노 추출물 그리고 트라넥, 참삼 등의 펩타이드 성분이 오랫동안 연구 끝에 황금 비율로 배합이 되어 지친 피부 깨끗하게 유지해주고요. 장벽함화, 주름, 기미 지금 이게 화이트닝에 상당히 효과가 또 크다고요. 네. 화이트닝은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화이트닝 되는 거는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흡수가 되더라고요. 흡수가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살결이 뽀얗게 차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더마하트 제품이 그 연구소, 더마하트 생명과학 신물질 연구소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지금 제품화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진짜 더마하트를 위해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고생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톤 자체가 달라지신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대표님이 발라주시는 쪽 그리고 바르지 않은 쪽에 화이트닝 효과가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과 반대쪽에 얼굴 톤 자체가 한 두 톤 정도 개선이 된 듯하고요. 주름도 보면은 여기 옆에 많이 잡혔죠. 눈가 주름, 처진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회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며칠간 시험을 해봤는데 아주 기분이 좋고 제가 화장품을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었는데 이번에 이거 나오고 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주 느낌이 좋아요. 지금 회장님은 거울을 못 보셔서 그렇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윙클 펩타이드를 주름 있는 부위만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가 주름 같고 주름 사이사이 채워넣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기 설명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분자 콜라겐이랑 콜라겐 합성을 확장시키고 증폭시켜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요. 천연, 나노 추출물, 나노비타민, 산산배양근, 그것을 아주 효과적인 대압 비율로 해서 효과를 30배에서 100배를 증폭시켜서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주름을 펴주는데 주름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깊은 주름, 그리고 깊은 주름이 되기 전에 잔주름 이런 곳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름 부분에 방금 먼저 넣으셨고 전체적으로 지금 펴바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병 한 병의 많은 연구와 그리고 거의 화장품 제조 업계에서 최고가의 원료들만 사용해서 만들어진 더마하트 5종을 지금 마지막 윙클 펩타이드의 분풀까지 바른 상태입니다. 네, 됐습니다. 회장님 눈을 한번 써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회장님 얼굴이 상당히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어요. 안으로 쪼개진 거예요? 네, 지금 봐서도 화면에서 봤을 때도 오른쪽과 왼쪽의 톤 자체가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올라온 느낌이 있었어. 이쪽으로 좀 쳐지고 이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라인을 잡아주는 효과도 나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바르신 쪽이 왼쪽에 비해서 턱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올라붙어 있는 느낌이 나요. 네, 네. 기분 좋으세요?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회장님 한쪽만 이렇게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올 구정, 이제 내일이면 구정인데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50분께는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행사는 없고요. 50분께는 제가 구정 선물로 이게 파동크림 인터넷에서 88,000원씩 판매하는 거 또 같이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파동크림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동크림은 림프순환 웨이브 크림인데 이건 올인원 에센스, 크림, 스킨, 로션 이런 기능을 다 넣은 크림입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이나 아픈 곳이나 이런 데 바를 수 있는 크림입니다. 내일이 이제 설인데요. 정말 이번 설은 아주 보람차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웃음이 넘치는 그런 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판매, 주문하시는 분들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제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 조준행 대표님 전화번호 네, 010-2215-4770입니다. 네, 2215-4770 제품에 대한 문의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문은 어디로 해야 된다고? 주문은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사 한금손, 주식회사 한금손 지사와 대리점들의 전화번호가 맨 후반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전화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5% 할인해 드리는 이런 기회가 아마 앞으로도 영영 없을 겁니다.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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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